상당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또 검찰이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돈가방을 아마 확보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검찰이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잘못하다가는 뭐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 전부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이 강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거의 완벽한 사전 증거물이나 이런 물이 없으면 감히 그대 야당의 당대표를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우리는 모든 정인과 물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죠. 유동규 남욱 대선자금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김용 부원장이 경선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 유동규 함께 이야기하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장이 그냥 여러분들 김용 씨 함께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김용 남욱, 정민영, 남욱, 정민영, 남욱, 정민영, 유동규가 골프도 치고 모임을 가지면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가지고 20억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이걸 논의를 한 겁니다. 그게 나오네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졌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 까발기인 거죠. 이재명 씨가 기본적으로 지금 권력의 끈이 거의 떠나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추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입장은 유동규 씨가 정확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진 것은 내가 책임지고 공동으로 행한 여러분들 범법행위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내가 안 한 것, 이재명 씨가 명령에서 한 것은 이재명 씨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모두가 다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경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다 걸리겠죠. 검찰은 같은 해 2021년도 4월에서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4차례에 걸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8억 4,700만을 전달한 과정에 사용한 박스 및 가방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박스는 종착지인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될 때도 사용됐다고 한다. 이러면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돈을 전달한 박스와 가방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물증을 확보하고 있겠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까발리기는 거죠. 법조계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2월 김용 부원장의 20억 요구를 받은 뒤에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과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그에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대책을 논의하는 골프와 식사 회동을 수차례 가졌다고 한다. 이 회동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남욱 변호사 등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및 김용 부원장의 전달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도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선 자금 마련 전달에 관해서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다 나오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비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루하루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여러분들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그리고 계속 새로운 혐의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들이 자금책인 남 변호사, 중간책인 정 변호사, 전달책인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단순한 단계별 역할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될 돈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서로 인식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앞서 정민용 변호사는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부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속행 공판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 그냥 심부람한 것입니다. 김용 부원장에 간다는 것은 아예 몰랐던 것이냐? 물으면 그 부분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다 거짓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흘린 거죠. 그러나 모두가 알았던 겁니다. 그때가 대선 경선 시즌이었고 남욱도 알았고 경선 자금인지 정민용도 알았고 유동귀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동규 씨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경선 자금이 필요하고 지금 광주 지역을 돌고 있는데 특별히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SOS를 친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단독 대선 예비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 김용 작년 2월에 유동규에게 요구했다. 작년 초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승남도시개발관계획본부장과 대선 예비 경선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이 돈을 남욱 변호사에게 받기로 했다는 점을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 즉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땡깡을 뿌리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여러분들 다룰 때는 확실한 물증과 정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나오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 씨가 이렇게 쿼테이션이니까 인용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들 검찰에 진술한 거 아닙니까? 유동규에게 대선 예비 캠프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 김용 민주연금 부원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욱에게 돈을 받자 김용과 유동규 수차례 상의했다. 남욱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남욱에게 돈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김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님께 이야기해가지고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남욱이 마련한 자금을 유동규가 유원홀링 사무실 등에서 김용에게 전달했다.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현금 8억 4,700만 원을 사회에 걸쳐 전달했다.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이렇게 즉시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금 부원장은 작년 2월 유동규에게 대선 예비 경선에 활용한 목적이 정치 자금으로 현금 20억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강주 쪽을 돌고 있다. 대선 예비 캠프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김용과 유동규는 이 돈을 남욱에게 받기로 상의했고 법조계 관계자는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씨에게 받을 돈이 남욱 변호사의 돈인 것을 인지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김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가 다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적 인사들은 유동규 씨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8억 원에 대한 물정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은 공판 과정에서 하나씩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4년부터 뇌물성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 중이다. 다 나오는 겁니다. 죄짓고 못 삽니다. 이런 열정을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이 필적할 정도의 선거 사기 사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사건에 이런 정도의 열정과 집념을 보일 수 있으면 정말 온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등공신이 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악의 실체를 봐가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은 거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악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공박사님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하실 분도 계시지만 의지가 있으면 기다리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의지가 사람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의지가 있어야 출체도 할 수 있고 의지가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의지가 있어야 뭡니까? 선거 사기 사건도 파헤칠 수 있는 거죠. 의지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없느냐 사람은 직감적으로 느낌으로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진짜 진심을 갖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저 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저 놈이 양아치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은행을 보게 되면 아무리 폼을 잡고 다니더라도 저 양반은 그럴 의지가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본능이라는 것이 직관이라는 것이 늘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놈은 질이 좀 낫구나 저거는 거의 양아치구나 저거는 사기꾼이구나 저 사람 진짜 진국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저 놈은 도둑놈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의지가 문제죠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관들이 의지를 갖고 이러면 달라드니까 몇 년 채 뭡니까? 미뤘던 소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선거부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달라들면 강한 의지를 갖고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러면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죠 그동안 수사관 역할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김만배를 이런다 불러다가 족치면 권순일이 재판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얼마 주기를 했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고시 통과 대법관제에 올랐던 권순일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그런 의혹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봇대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애국의 의지가 있어야 공직자의 자격이 있지 아니면 그 반대표로 봐야 되는 거죠 공직을 왜 합니까? 나라와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조정희님께서 부정선거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 정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윤정부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민초들 의견이 여러분들 이렇게 절절 안 겁니다 자